에이소가 만난 생명의 한인에 대하여 간단하게 메시지 전하라고 합니다. 30년 전의 대형 두통사로 내 인재를 쳐다봄 아래로 꽉 발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의사가 피를 많이 흘려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남편은 사인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혈을 하면서 수술하는 도중에 내 몸에서 피가 계속적으로 빠졌습니다. 이 세상에 좀 봐도 막상 모집되면 흔기에 취했습니다. 이 상황에 이런의 메시지에 대한 안전히 묻고 여러분의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호스피털에 저 인기 루에 그 호스피털에 카노시처럼 플라이 가려고요. 문틀컬 호페이 순식간에 대형의 항공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 다운세에 저 플로스의 장본이 천사가 플라에 많은 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의 크리스탄에 그리고 도시의 문틀컬 호페이 문틀컬 호페이 문틀컬 호페이 제가 본 것을 다 말 숨길 수는 없지만 성경은 사실입니다. 내 앞에서 한 짓을 다 못한 배양을 했을 때 그런데 저 읽힌 저 바이블에 읽힌 성차이 하루나라의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터야,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에스터야 이곳에 왔느냐 이곳에 왔습니다. 불통사고로 수술하다가 피가 부족해서 죽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에스터야,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는 이라 이곳에서 피가 없을 때 gang의 생명의 생명이 왕이